안녕하세요. ranissauro.com 제vic. 드디어 제vic. 제vic. 면이 마쾌한 마쾌한 기름에 온다 팽이버스 바삭하고 마쾌한 고기 초콜릿 랍커드 마요네즈 엄청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생강이 달콤하고 조금 더 맛있어요 저는 생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단무지는 소스에 들어가서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호박이 더 잘어울려요 이 소스가 남아있어서 짠맛이 더 좋아요 뼈가 잘 들어있어요 quero 먹기좀 먹기좀 Absolute 육수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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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쫄깃쫄깃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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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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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양념장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아주 단단함 정말 맛있어 진짜맛 매콤한 아이스크림 종류의 약 10분 저리 먹어봐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한 맛 호박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대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